국민의힘에서 해당 행위자로 지목된 원주시 의원 3명이 탈당했습니다. 조용기, 김학배, 조용석, 원주시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의 탈당계를 제출했고, 국힘이 곧바로 수리하면서 이들 3명의 당적은 사라졌습니다. 앞서 이들의 제명 절차에 들어갔던 강원도당은 탈당 처리 후 논평을 내고, 당원과 시민을 배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국힘 13석, 민주 11석으로 구성됐던 원주시 의회는 후반기부터 민주당이 일당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